현대가 만든 프레미엄 엔진 세정제 요새 많죠 이거는 현대에서 엑스티어 알파 만든 겁니다 연료 첨가제 자 한번 넣고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넣었는데 원화 성능이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알려 드리려고 올립니다 자 이렇게 이었습니다 디젤 차량이고 도뉴 편리 세이드 입니다 길은 만땅 요코 보이시나요 길은 만땅 요코 오늘 조금 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자 기름 넣고 달린게 지금 현재 있습니다 부산에서 명지 갔다가 용원 갔다가 다시 또 지금 사상에서 하단으로 갈겁니다 다시 세팅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다시 세팅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중간으로 오르네요 하이라니 다음 주에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